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이예승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비고 1을 위한 에센셜 영어 학습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제 예비고 1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단계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됐을 때랑은 느낌이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실 거 하실 텐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의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학교 때까지의 영어 시험의 분량은 굉장히 적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 한 두 지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 프린트 정도 들어갔을 건데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중학교 때 그냥 90점, 80점 그냥 나왔지 했던 친구들 있죠? 고등학교 때 어떤 성적을 거둘 수도 있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면 바로 60점, 7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난 90점 정도 맞아왔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1, 2등급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냐? 우리 고등 내신의 출제 범위가 여러분은 보통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교과서 1, 2관은 당연하고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최소 2개요. 최소 2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모의고사 기출이 많으면 두 회분, 그러니까 두 월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범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죠? 공부량이 굉장히 압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학교는 이것까지 들어가. 어떨 것 같아? 충격적이죠, 여러분? 영어 한 과목이 이렇습니다. 자, 외부 교재나 또는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휘장을 사용해서 어휘시험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벌써 덜덜덜 떨 수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상대적인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야. 공부량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왔던 거랑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그냥 효율적이지 않게 흘려보내는 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문, 어법, 어휘 또는 독해를 정확히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걸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이시죠? 이거는 내신법인데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뭘 준비해야 되냐. 중학교 때도 물론 수행평가가 있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해 보인 학생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유튜브를 본 거니? 뭘 본 거니? 이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수행평가가 있어서 PPT를 만드느라 밤을 샜습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인즉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 빼고 각종 수행평가까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봐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보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1년에 중학교 때는 시험 한 두 번 정도 봤다고 하면 네 번 정도 봤다고 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한 두 번 정도 더 보는 거니까 시험 보는 그 양 자체, 빈도수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겁을 너무 많이 줬나요, 여러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영어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 수학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범위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을 좀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저는 굉장히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데 이 계획적인 성향이 좋을 때도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전국에 계신 우리 이제 예비 고1 급히 학생들은 약간의 죄의 성향을 갖추시고요. 살짝 투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영어는 조금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뭐냐면 수능과 내신 공부가 그럼 다릅니까? 라고 이제 3학년, 중3 학생들, 그죠? 예비 고1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를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다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범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신은 되게 쩨쩨하고 지역구적인 부분만 나오니까 수능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신 버리고 수능만 준비할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신을 챙기지 못하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아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영어 내신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교과서 당연히 들어가지만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수능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 공부는 뭐예요? 기출 공부입니다. 그게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수능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특히요. 물론 다른 과목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영어는 특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X라고 봅니다. OX로 치면 X라고 봐요. 구분 짓지 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중요한 건 이제 알겠어. 알겠고, 시간도 없고 할 것도 많다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 그죠? 설레는 마음에서 약간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자, 어떻게 대비하냐? 보세요. 영역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영역별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휘, 구문, 독해, 어법으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는 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로 일관성 있게 딱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게 좋겠어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어휘는요. 고교 필수 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게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어휘라는 건요. 아무거나, 아무 책이나 가서 사고 들어오셔서 외우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제가 어떤 특정 강의를 들어라. 뭐, 제 강의를 들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어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단어장의 종류, 강의의 종류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휘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 서점에 있는 거 하나 딱 집으셔가지고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에 몇 개를 외우겠다. 뭐, 200개 정도는 외워주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플래너 쓰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는 저는 뭘 제일 강조드리고 싶냐면, 이 구문을 굉장히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도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 고1 모의고사보다 고2 모의고사 할 지문이 너무 어렵고, 고2 지문보다 고3 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장 하나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뭐, 수식어구가 많이 붙는다든지, 꾸민말이 많이 붙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경우는, 한 지문에 문장이 두 개, 세 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을 굉장히 많이 하셔. 특히 어떤 케이스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냐. 주로 내가 이제 단어로, 아는 단어로 그냥 때려 맞춰서 답을 찍어왔던 학생들은 대부분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해 실력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구문이 안 되기 때문에, 구문. 구문, 구문을 잡으셔야 돼요. 그 긴 문장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이 네 개 중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형식,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데, 형식이 과거부터 배운 이유가 있겠죠. 그 형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세 구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1 올라가서 내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독해를 할 때 좀 어려운 질문들 같은 거, 그런 거 좀 잘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서, 그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구문은 어쨌든 독해를 잘하기 위함이라네.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랑 다른 건 뭐야? 여러분들 뭘 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걸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풀어온 학생들은 물론 조금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의고사의 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라서,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강좌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단계를 쌓아오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게,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법인데, 아, 우리 이제 오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법이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유나 교과서에서 보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피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어법의 중요성, 예비고일한테 어법의 중요성은요, 여러분, 기초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1, 한참 지나서 고2, 고3 때는, 어법만 주구장창 정리할 시간이 1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거는 이때뿐이야.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죠, 여러분. 동사의 스위치라든지, 관계사 이런 거 큰 가지 정도라도, 기초를 다지시고 1학년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전리를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마지막 중요한 시즌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4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랑 구문, 독해, 어법 중에 저는 구문을 일단 가장 강조드리고 싶다. 어휘는 사실 너무 기본이라서, 그죠? 어떤 책 다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공부를 겨울 방학 때 준비를 차차차 잘해놓잖아요. 그럼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다 지켜봐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 그리고 맨날 졸고, 너무 피곤하니까. 중학교 때에 비해서 챙길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대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첫 중간고사까지 이제 물밀듯이 막 쓸려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삶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과서 강좌는 이제 앞으로 1학년 때 들으시게 될 거는 비에센셜 교과서 1등급 강좌가 있고, 이 각 출판사별로의 그런 OT는 따로 올라갈 거니까, 그 들으실 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 변형이 대부분 들어갈 거라, 그 강의는 리더 3스템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들, 예비고일들은 우리 아직 제가 봤을 때 애기거든요. 애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을 되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든든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만큼만. 그렇죠? 영어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스트로 만나요. 안녕!